죽죽죽 아이고 이런 세상에 아이고야 이게 아니 어쩌라는거야 일단 보스는 슬라임이 아니네 어차피 가자 비타 다 보스 야 드로 줘봐 드로 줘봐 드로 줘봐 드로 줘봐 드로 이런 젠장 시비되면 줄 수 있겠지 무거움 다운투 열일곱장 맞추면 세번째 턴에 나왔을 때 쓸 수 있긴 한데 뭐 일단 애들은 잡아야 되니까 예비 하나 집어서 강화해서 드로 전략가 엘리트 가기는 별로 좋은 상황은 아니고 다운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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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가 왜 이렇게 잘 나와 근데 하나 더 넣을까 말도 안되지 다운투 고개 안나오나 다운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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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첫번째는 운이 좋았던 것 같고 두 번째도 운이 좋았네 이게 평범하게 생각하면 될게 아닌데 졸라케 억지로 된다 두단원 아드가 낳겠죠 근데 압축 2막에서 압축 얼마나 잘되냐 요거 어 걔도 괜찮 이거 고개 하나만 뜨면 될 것 같은데 아니 고개 두개 아무튼 고개 빠른..빠른 고개 고개 져요 고개 아니 엘리트 가야돼? 엘리트..블리트는 좀 그런데 일단 여기 두장 제거 있으니까 여기가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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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보자 포션 음..잘 모르겠음 일단 가보자 고개.. 와우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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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 응? 천적을 두 장이나 있어 꺼져 되나요? 맥도 꺼져 전문성 넣을까요? 전문성 너무 비싼 것 같은데 집중 전문성 지금 혹시 아예 없나? 수비 카드가 생존자말고에 없나? 0에서 1승천 심장 30분클 5000 플러스 남은 시간 1초당 10원 무제 내면 안하셔도 돼요 1초당 10원이요? 30분클? 띠용 4장에 제발 눌림 아 이거 한 장 더 주면 어떻게 좀 되려나? 게임의 양상이 뭔가 일어나고 있음 있네 지금 6 10분 4장 explod고 5장 7장 뭔가 일어나고 있음 집중 전문성을 강화해야 되나 전문성 강화는 되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지금 계도는 굳이 아 1골드 위도 상점이긴 한데 게노삼이었으면 방금 죽었을지도 바보틴 아 탈출구..돈이 없네 탈출구..돈이 없네 딴 애들 잡으면 나오겠지 뭐 플랭니가 필요없나? 플랭디 날아가버렸죠 모시리님 맞습니다 으안돼 이골드 그지색 그지야 아 이거 길만 길만 제대로 들었으면 이거 제거 하나 더 할 수 있었는데 너무 아쉽다 이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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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개하나 나오면은 끝난다 진짜 고개 뜨면 첨탭 다 죽었다 늘 서세요 안 돼 맞아불었어 못가 일어나고 있어 야 연 꺼져 작집 이건 안 되는 게 고개 집어야 되나 지금 나 작집 아 고개 달라고 고개 임마 고개 주는 게 그렇게 힘들어 상점 가서 재고나 넣읍시다 아 연극형 아 연 보면은 광기 일으킬 경기 일으킬 것 같아 토 나온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아니 설략가를 준다고? 아니 이거 고개만 있으면 딱인데 아니 고개 략가플 고개님 근데 아니야 이거 아니야 고개 아 몰라 고개 아 고개 아니면 안 먹어 아 고개 안주면 겜 던짐 아니야 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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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안 돼 허비 와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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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뒤졌다 이제 제비 필요한가 근데 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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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놀림 이대로 가면은 달팽이랑 그의 사악한 무리들 형상 쓰고 조패면 될란가 안될텐데 아마 헉 헐 헐 아까 형상 나왔을때 쓸걸 아까 형상 나왔을때 쓸걸 하 아 무화지경으로 덱 돌리다 보면 실사 고개가 타비안 고개 아니면 안돼 걔도 쓰레기인데 잘 되세요 잘 되세요 잘 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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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증이 나네. 여기서 제비 한 장 들어간다고 극적으로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는 않은데. 제비가 되긴 떴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님 늙은데 생각해보면 디버프가 있든 없든 뒤지는 것 똑같음. 가방을 살까? 제거를 할까? 가방 사도 될 것 같은데? 천적 제거할까? 천적... 천적... 천적 재워도 되겠다. 이게 지금 상태 이상 없어서 돌아가는 건데. 나중에 상태 이상 들어오면 또... 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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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적 재워도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일단 기분이 썩 좋구만 채팅창으로 노재민을 쓰십시오. 심장은 형상 쓰고 하면 잡을 것 같은데요. 근데 여전히 저거 상태 이상 들어오면은 장담은 못하겠다. 지금은 약간 특히 별생각 없이 돌리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겼기 때문에 대충 돌려도 됨. 너무 좋겠지? 너무 좋겠지? 너무 좋겠지? 너무 좋겠지? 흑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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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방 원턴킬 나올 것 같고 드롭 보셨나사랑가 드롭 보셨나사랑가 드롭 보셨나사랑가 대단운역 아니 돌아가면 이기는거고 안돌아가면 지는거 아니겠어요 세버리양아리 야 민포좋다 뭐 버리고 민포 넣지? 드롭 재생? 재생버리자 5턴 저렇게 오랜턴 동안 살아있을 수가 없어 형상 쓰고싶은데 그냥 재생버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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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원은 빼고 가야되니까 이번 터내줍시다. 매주 공허터는 쉽니다. 매주 공허터는 쉽니다. 매주 공허터는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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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동딜은 몇 대 받자도 상관없고 아닌가 퍼펙트 해야 되나 아니야 퍼펙트고 나가지구 그런거 다 부질없는거요 그런데 신경쓰인다 그 부질없는 퍼펙트가 신경쓰인다 그 부질없는 퍼펙트가 신경쓰인다 낼거면 족쇄 왜지번이야 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야, 족쇄 인공을... 아이, 왜 이렇게 쎄야, 씨... 버그고서, 씨... 아이, 버그만 게임 해봤네. 이걸 버그라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 뭐야 이게... 야, 게임 제대로 안 만들어? 이렇게 만들고 지금 정식 출시하면 끝이야? 게임 똑바로 안 만들어? 잼티라고 했을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아, 이거 의즈... 언제 방어력 울리고 있냐? 개똥캔... 야, 게임 똑바로 만들어라, 얘들아. 내가 미완성 게임... 미완성 게임 해야겠어? 얼리 쉴드도 없는 것들이... 아, 이제 스위치판... 아, 이거 버그가 없는 게임은 없지... 아, 또 되게... 버그라고 하기도 해내야 되던데... 어우 짜증나... 아니, 언제... 언제 방어를 올리고 있어? 아니, 방어도 언제 올리고 있냐... 아우... 짜증나... 아, 그냥... 그냥 맞을까? 짜증나는데... 아니, 내가 이겼잖아... 심장 나가... 심장 나가, 인마... 허저봐, 니가 졌잖아... 나가... 서서서... 심장 숙... 심장 숙... 질 것 같으니까... 자 버그스네 아오 아니 안 끝나 방어도가 안쌌요 코스트 늘리느라 카드 써야되니까 굿 쌓기가 힘들다 그냥 맞고 끝내자 근데 이거 얼마나 쌓아야되지 135 쌓을수있나 아니 근데 좀 옆같은데 쌓기싫은데 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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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안 남았다. 아, 군발 말고 돌리기나서. 징징들 시간을 돌리자. 130. 130. 138. 화상들 들어와도 되지. 아니,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니지, 아니지. 아우씨. 죽서서 해줄 뻔했네. 심장 허저색. 버그 쓰는 거 봐라. 역시 판도라야. 하이랜더 완넘. 영웅세계라서 점수 그렇게 높지 않네요. 하긴 나 저거 심장한테 맞아도 됐는데. 근데 왠지 맞기 싫었다. 심장까지 안 맞아줘야 딱 완넘한 느낌이 나지. 아, 진짜 6강령 넘어올 때는 드로운이 너무 좋았다. 아우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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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